Be insightful. Pergo Biologics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저는 오늘 큰 결성부가 어떤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려될 게 뭔지 한번 소중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임상적인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BR을 이용해서 어떻게 빅 디펙트를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로 그냥 소두가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하고 케이스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펙트 타임 먼저 제가 보기로 했었는데요.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보신 아마 문헌일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GBR이나 아니면 여러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헌에서 이 그림은 굉장히 도회를 많이 인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envelop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envelope는 다 아시겠지만 둘러싸다, 봉투 이런 것들인데 within envelope, without envelope 이런 표현들이 문헌에서 나오는데 봉투 안에 있냐, 봉투 밖에 있냐 이런 표현을 이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봉투 속에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정적이겠죠. 고리식제든 뭐든 그런데 이제 without envelope라고 하면 바깥에 있으니까 불리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고리식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콜라겐에이션 된, 콜라겐아이즈 된 어떤 블럭 형태의 어떤 걸 쓰든 간에 그 디펙트의 모양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별로프입니다.